안녕하세요. 유재호 선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1위팀 김희총을 잡고 강릉총에 와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또 이겼는데 또 아쉽게 상위 스플릿은 떨어졌어요. 정말 1위팀, 1위팀 위진, 3위팀 다 경기하면서 저희 팀이 강해지고 있다는 걸 주장으로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제 하위 스플릿 가서도 남은 경기 7경기 모두 이겨서 좋은 경기 해서 승리로 팬분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FC 감독 서원상입니다. 정규리그를 오늘 9월 5일날 강릉에서 마쳤습니다. 아쉽게 승리를 하고도 9위를 했지만 또 여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FC 화이팅!